숙격기 열어볼게요 오빠. 시간이 멈췄습니다. 야 이게 뭐야. 이유가 뭘까? 안경을 쓰고. 안경을 쓰고. 가고 또 가고 또 자꾸 왜 키즈에 함정을 넣었으니까. 형 알았어. 알았다. 리액션이 Smoothi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에게 특별한 미션이 있습니다 겁쟁이 런닝맨 멤버를 깨워 로비로 집합 뭐야 수지야 나 진짜 놀랐어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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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우, 잠깐만. 아우. 아니, 어두워서. 아, 그렇게 잘 안 해가지고. 수술이 하는 거 같은데. 수술이 하는 거 같은데. 수술이 안 돼. 수술이 안 돼. 아우, 수술이 안 돼. 아, 미워야 되잖아. 아, 아침 묵드hes? 아니요. 아침에. 아침, 누구도jut. Cuz? 아, 가, 가... 아 아 으 으 으 어이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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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나 나 또 잘할iffe 있어? 어이구... 어이구, 나 나 나 나... Speaker... too... 더 놀랄 거야 어 난 너무 놀랐어 저거 너무 놀랐어 저거 나 피오러니지 이러나 미니지 알아? 미니지 알아? 응? 안녕하세요. 유빈하고. 야 유빈하고 슬즈가 더 놀랍잖아. 아침 6시 16분인데 지금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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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치는 거야. 빨리 와. 빨리 없어. 빨리 없어. 빨리. 하지마요. 아하하하. 아하하하.